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키링 다음 예 수고를 정했어요 다음 4번 타자죠 5번 4번 타자죠 자 그만 디엣서라고 그랬잖아요 디엣서 어 안돼 AKM의 MSN 서바이버 귀족 aer 이정우라고 불리는 김정민 선수죠 네 뚜름뜻뚜릇 한국전 대한민국 화이트 가버려야죠 투고 꺾고 스위스 프랑스 다 떴덕을 해야죠 되겠지요? 저희는 힘들지만 지금 빨리 가서 이거 축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며칠의 이호호 도움 말씀의 이수원, 임성철 그리고 진행의 박상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적은 병력이 돼서 프로세스 병력을 기록선에 따라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또 바로 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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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막범이야. 또 막범이야. 또 막범이야. 또 막범이야. 또 막범이야. 또 막범이야. 이게 포인트거든요. 네. 운먹죠? 그렇죠. 운먹죠? 운먹죠? 이거 난리났어요. 이거 난리났어요. 이거 난리났어요. 뭔가. 해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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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됩니다. 자. 굴리자. 야. 아직도 없어? 아직도 없어? 에이. 요즘에. 와야 와야. 저거 왔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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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중계에 지금 지장을 주는 그 화면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지저버려야죠. 오버로드를 찢어줘. 그렇죠. 오버로드를 찢어줘. 그렇죠. 오버로드를 찢어줘. 아니. 그. 오버로드를 산지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버로드를 찢어버린다는 얘기는. 9시. 9시 가야죠. 이해비를 쏟아주셨습니다. 여기 왔다 reduction 이해비를 쏟이로 DX 7입니다 아아아아악 왜 들어와요 저골 님이 네 전혀 지금 적당한 비유가 아니었거든요 빼냈거든요 끌지면 냈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아악 킹젤총 야 생쇼춤 야 생쇼춤 멀리 있는데요 스테롬 스테롬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붙으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다다다다 탱크 못 따라가셔 예 소고기 도착 간식 어? 어?